조금은 특별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국매니지먼트협회가 마련한 신인 연기자 교육. 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걸어온 20년입니다.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세월은 배우 이병헌에게 선배라는 이름을 얹어줍니다. 그가 남긴 발자국들은 누군가에게 길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하고 살아가고 만나고 당하는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그냥 열어놓고서 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술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고 엉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소요를 써보지 않았으면 좋겠지. 철들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좋겠습니다. 후배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그는 여전히 신인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정이 가득하고 누군가가 출발하라는 신호만 기다리는 자동차 같은 그런 표정을 들여서 열정이 가득한 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사실 이런 자리를 조금은 어색해하고 그랬었지만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내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좀 더 지름길로 더 좋은 길로 뭔가를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했어요. 2012년 이병헌에게 할리우드의 세 번째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자는 레드 소편의 메가폰을 잡게 된 딘 페리소트 감독. 스프리아의 강력한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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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 너무 gehad 제안은? 제안은? 저의 내용이 이라고 할igent. 스프리아의 주인은? 감독은 할리우드의 신인 이병헌의 작품들을 찾아서 보았고 매번 전혀 다른 장르의 인물에 도전해온 그의 폭넓은 연기 세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장과klj coloca는 지침 이름으로 이를 들으신다. 이는 이런 기간을 늘려야 consultants. 뮤비에 대한 일대전지와 다른 앨범의 산간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라멘는 스스로드와 함께한겠지 말아라. 이는 이런 캐릭터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주 불씁적이 하고 싶은데에 있는 분야입니다. 늘 자신이 그려낼 인물의 성격을 감독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온 배우 이병헌의 방식 그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시나리오에서 짚어냈습니다 이는 한의 60년이 중요합니다 한의 nationality는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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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mocking... ...그에서 ...맞춤 ... zzo ... Yeah. He was asking him.